지나면 별거 아닙니다. 지나면 부질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오지만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토파기 위주로 오늘 할 예정입니다. 비가 와도 오늘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석 연휴가 내일이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까지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 온 후 아침에 이렇게 일을 나왔습니다. 내리부터는 추석 연휴라 작업을 안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뭐 공장들이나 뭐 일반 스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내일도 보정 근무 내지는 내리부터 쉬는 걸로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들어보니까요. 고향 애들 많이 가실 텐데요. 고향이신 분들도 계시고 보통 구찾기 일을 하시는 분들은 토베기 분들이 많죠. 토베기인 경우가 지역사회에 의무리향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주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겪어보니까 추석 때 좀 사고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막는다든가 아니면 정치 얘기를 한다든가 재산 싸움을 한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일련에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했었어요. 물론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많은데 음주운전부터 기타 등등 교통사고도 많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정치 얘기 안 하시고 도박 안 하시고 술 많이 먹지 말고 재산 싸움 하지 않고 풍우 싸움 하지 않고 자식과 언쟁하지 마시고 지나면 별거 아닙니다. 지나면 다 부질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가족이 최고야 가족이 형제까지만 가더라도 별거 없습니다. 형제까지 가더라도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이 잘 돼야지 다 소용없습니다. 남이 잘 돼 봐야 다 소용이 없어요. 항상 안전에 신경 쓰시면서 좋은 귀성길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잠시켰습니다. 올해는 좀 저도 전을 올해는 좀 많이 부쳐볼 양으로 생각 중이에요. 내부장간이 결재가 결재는 하실지 모르지만 제 딴에는 연휴가 좀 기니까 우리 식구를 좀 먹을 그런 전과 기타 등등 음식을 좀 많이 해볼 양인데 내부장간에 결재가 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도박까지 마시고 술 많이 먹지 말고 정책이지 말고 재산 싸움 하지 말고 자식과 언쟁하지 말고 다 수용하고 웃는 얼굴로 그렇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 소용없어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만 지나면 별일 아닙니다. 그거를 가지고 심한 사건 사고가 끔찍한 사건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하루만 지나면 별일 아닙니다. 잘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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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